전설 야담 신랑에게 탁신 위기 옛날 어느 고울의 형리사령이 일이 생겨 서울에서 대감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한밤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그 시각에 집으로 돌아가다간 필시 술라군에게 붙잡혀 고통을 당할 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디 숨어서 담을 지낼 곳이 없을까?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침 길 옆 담장 한쪽이 무너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담장 안에 숨어 있다가 날이 밝으면 얼른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담을 넘었습니다. 안을 살펴보니 그곳은 어느 양반 대가집 후원들이었기에 덜컥 겁이 나고 불어내졌습니다. 들키면 보득으로 몰릴 가능성이 큰 까닭이었지요. 그는 근처에 큰 나무 위로 급히 올라가서 웅크리고 앉아 어서 빨리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직후였습니다. 동쪽에서 대가집 규수로 보이는 한 처녀가 후원으로 와서 예단에 앉을 무렵 누군가 담장 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총각이 다가와 처녀 옆에 앉았습니다. 처녀와 총각은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서로 희롱하며 놀더니 문득 처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죠? 내일이면 나는 혼례식을 올리고 신랑을 따라 시집가야 할 터인데 그럼 우린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그 말에 총각은 한동안 묵묵히 있다가 처녀를 껴안으면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내 말대로 차질 없이 행하면 좋은 수가 생길 것이요. 좋은 수가 있다고요? 그게 뭔가요? 어서 말해보세요. 잘 들어요. 내가 삼녹근을 준비해 줄 테니 첫날 밤에 자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잠들거든 그의 음랑을 녹근으로 묶은 다음 끈의 한쪽을 방문 밖으로 내놓아요. 그러면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녹근을 힘껏 잡아당기면 그는 죽게 될 것이오. 총각의 설명에 처녀가 그리하겠노라 약속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총각은 다시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사령은 충격적인 불륜에 놀랐고 이윽고 동이 투려하자 나무에서 내려와 다시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어떤 집인지 알아보고자 대문으로 가보니 이케아는 재상의 댁이었습니다. 이름난 재상 집다리,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새 신랑을 없애려 하다니. 사령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우연히 본 장면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모시는 대감이 불러 달려가니 내일 아침 일찍 예물을 전할 일이 있으니 늦지 않게 퇴용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일찍 사령이 기다리고 있자 대감이 선물을 건네며 전하라고 하는데 그 집은 바로 지난밤을 지세운 그 재상 댁이었습니다. 사령은 예물을 가져가서 전한 후 온종일 그 댁에서 얼쩡거리며 혼례 절차를 구경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사령은 친척 손님처럼 보이며 그대게나마 동정을 살폈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마침 신랑이 측간에 가기 위해 초롱을 들고 혼자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고 급히 앞으로 나아가 저를 올리고는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디 잠들지 마시고 밤을 세우면서 조심하십시오. 신랑은 남모르는 사령이 뜬금없는 말을 하자 황당해하며 꾸짖었습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미치광이 같은 소리를 하느냐? 어서 썸 물러가지 못할까? 신랑의 호통에 사령은 다른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 얼른 인사하고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방으로 돌아간 신랑은 옷을 벗고 신부와 나란히 누웠으나 조금 전에 말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말에 무슨 곡절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으므로 신랑은 일부러 자는 척하며 코를 골았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신부가 살그머니 일어나더니 손에 문과를 쥐고 신랑의 사파군이 사이를 더듬었습니다. 이때 신랑이 벌떡 일어나 신부의 손을 낚아채니 삼노꾼이었습니다. 신랑이 무슨 짓이냐고 물었으나 신부는 입을 다물고 그저 벌벌 떨었습니다. 신랑이 이원을 말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부르겠다면서 계속 다그쳐 묻자 신부는 마지못해 통정한 총각과 모의하여 신랑을 죽이려 했다는 얘기를 털어놓고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신랑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신부는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신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부는 체념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노꾼 한쪽을 방문 밖으로 내놓은 신랑은 눕지 않고 방 한쪽에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흐른 후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 외부인이 재빨리 노꾼을 잡아당겼고 그와 동시에 신부는 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신랑은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면서 내 놈은 누구냐 라고 외쳤습니다. 문제의 바로 그 총각이었습니다. 외외의 사태에 당황한 총각은 동작을 멈췄고 신랑의 외침에 달려나온 사람들이 총각을 붙잡았습니다. 장인 장모 역시 달려왔는데 신랑은 방 안에 누운 신부를 가리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신랑은 답하지 않고 이 혼인은 파원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신부와 붙잡힌 총각을 통해 사꾼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집으로 혼자 돌아온 신랑은 집안 사람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그저 파원했다고만 말했을 뿐 그대로 숨기고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신랑이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참판자리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참판은 어느 날 초원을 타고 거리를 지나가던 중 낡은 도포에 홍갓을 쓴 사람을 우연히 보고는 고개를 겨우텼습니다. 참판은 초원을 타고 지나가는 동안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마침내 하인을 시켜 그 사람을 불러오라 했고 얼굴을 확인하고는 반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사람아 그동안 보이지 않더니 어찌 이리 초라한 모습인가? 자네는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자네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네. 참판은 이렇게 말하고는 하인에게 따로 지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네. 여러 해동안 못 보다가 오늘 우연히 길에서 만났으니 집으로 모셔서 잘 대접하도록 하게. 나는 일을 마치는 대로 집에 갈 것이니 속히 모시고 가게. 참판 말에 나의 그 옷을 입은 낙은 애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으나 일단 하인을 따라 참판댁으로 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받으며 기다렸습니다. 저 무렵 집으로 돌아온 참판은 낙은 애를 불러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참판은 낙은 애를 불러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모르겠는가?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에게 어찌 오늘이 있었겠는가? 그동안 나는 자네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늘 생각해왔는데 만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오늘 천행으로 만나게 되어 기쁘다네. 참판 말에 낙은 애는 얼떨떨한 얼굴로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소인은 본시 형리사령으로 시골에서 살았사옵니다. 그러는 사이 여러 일로 수차례 서울에 온 적은 있으나 대감을 뵌 적은 없사오며 더구나 은인이라고 하신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말씀이옵니다. 이에 참판은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고는 옛날에 혼례를 치르던 그 첫날밤에 이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감격하면서 아래였습니다. 비록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소인이 그 당시 이를 어찌 있게 싸옵니까? 당시 신랑이 너무 위태롭게 생각되어 기회를 살펴 알려드렸는데 그때의 신랑이 지금 바로 소인 눈앞에 계신 대감이시라니 정말 놀랍고 황붕하옵니다. 참판은 이후 그를 자신의 문화에 두고 재산을 늘려주면서 잘 돌봐주었기에 한때 시골 형리는 여생을 평안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